일단 주면 친구들 오우 나 되게 적하네 좋아요 짠 빼빼로 풀이요 하아... 대단하 어떡하나 어... 엄청 싸우네 은근 가난하네요 퀄리티 퀄리티 음... 퀄리티 퀄리티 뚝배기 남는거 있나요? 저도 뚝배기 없네요 어우! 싸우는거 봐 무서우라 네 소울링? 예예 잠깐만 서보실래요? 네 이걸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앰포 하나 구해달라는 뇌물입니다 쓰시나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 쓰셔야죠 일단 AK 들고 있어요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아 됐다 까지겠다 이제 떼기는 없나요? 네 지금 올라갔네 기절 저쪽에 있나봐요 내려가는거 보니 그러게요 운동할 때 있으려나 위허고 운동 안 돌아왔네요 잡았어요 역시 OK 문다 파밍 되게 꼼꼼하네 이분들 아니요? 왜 꼼꼼 다 털어봤네요 어 7탄 없다 없어요 없어 네 1번에 아직 있어요 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세요 애들 다 문다 파밍 했네요 이거 미친 오 헬멧이다 오 벡터다 에이키 에이 7탄 조금만 주실 분 있나요? 일단 단 한발도 없어가지고 벡탄이 없어요 네 어? 300가방 왜 안되셔왔어요? 음 300가방 있었나요? 네 구석이네요 아 아 1독이다 아니잖아 모자였네 에이씨 2층에 있네요 1동 네 아 울프라도 나오겠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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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상 아니면 2층이요 2층에 있어요 네 2층에 2명 아 이 새끼들 문 닦고 파밍 했는데 깨끗하네 네 그러게요 다 먹었으니깐 만약에 SL2탄 보이면 좀 죽어주세요 어 2층 확인 팍구로 넘어갔어요 뒤로 팍구로 왜 네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팍구로 했으면 진입할건가요? 어떻게 가요? 저 저희 저도 갈게요 저 친구는 잡아야 아 레드존 불안한데 또? 또 하는거 아니에요? 2명이에요 1명은 3쪽이고 1명은 2백이 없었어요 네 어 레드존인데 여기 아 설마 둘 다 잡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오 럭킹이 오 레드존 오 레드존 오 레드존 questo 우리 오!? 저 Украї overarching Um 건물에 들어왔어요 갈려드릴게 오? 레드존 Plont 2층에 그거 있어요, 엠포? 네. 하아... 네, 되죠. 아뇨, 없어요. 파밍해야 돼요. 저 친구들한테 구성이 쓰려나? 없어요. 아우, 이 친구들 쓸모 없네. 붕대 감아야겠다. 아, 밖에 시체 하나 더 있거든요, 계단에? 3배낭이랑 7탄 조금 있네요. 아, 나 시체의 개는 뭐 좀 가지고 쓰려나? 여기, 저거 있어요. 그 안에. 7탄 AK 있어요. 아... 분명... 밀별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네, 지금... 둘 다... 기절이었거든요? 아, 기절이었어? 어? 제가 계단에 하나 잡았으니까... 3명 남았는데... 입구 쪽에 시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잡은 애. 아, 뚝배기 없네요. 뚝배기 3뚝 깨졌는데 그거라도 쓰실래요? 시체 있어요. 버기 하나 잡았고... 여기 1뚝 있어요? 설레셔가지고 끌게요. 연두핑 버기 하나 있고요. 네, 버기 하나 남았긴 했어요. 그러면 저쪽 창고에 있는 애들이 남았다는 소린데? 1뚝 깨졌는데? 1뚝 갑인대요, 옥상에. 네? 바까만 보면 보이는 거 없네? 네, 거기 한대밖에 보이네. 시, 아 DP라도 드릴까요? 1층에 AK 있어요. 1동. 여기 7탑 맞네요. 계산 안 털었어요. 이 잡닥 계산. 애들 복상 안 털었는데요? 여기 프라이팬도 있네. 안 털었네 애들. 풀어보겠습니다. 갈 수 있으라. 여기 스카 있어요? 네. 아 바퀴 바퀴 안 바. 아 바퀴 바퀴 안 바. 아 바퀴 바퀴 안 바. 팔벨 먹었어요. SID 짚고 날려주세요. 저 스카 쓸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스카 쓸게요. 스카보다 좋아서. SID 짚는 없어요 지금? 팔벨인데. 개머리판 없는 엘포보다는 스카가. 저 개머리판 남아요 하나. 아 남으세요? 네. 저기. 아 뭐 탈전을 때려. 여기 뭐 없네? 뚝보대하게 한 번. 지금 그쪽 방향에 아까 싸운 애들 마지막 소리 났거든요. 조심하세요. 왜? 내가 빠져낼지 모르겠는데. 자기 상태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손잡이가 하나도 안 나오네. 다행이다. 엠뻔 남자면 탄은 제가 먹었습니다. 와... 일단 먹어놔야겠다. 여기 300항 남네요. AK도 있고. 내가 털어놨네요. 상가방 상가방. 아까 시체에도 상가방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죽었습니다. 뭐지? 여기? 여기 누구 있어요? 시체. 어? 뭐야? 네. 있어요. 탕 끝나네요. 있어요. 끝. 어? 다시 참고 있었나보네. 여기. 제가 쟤 먹자 그럼 저희도. 바로 킬이에요? 네. 바로 킬. 그럼 끝난 것 같은데? 그 친구 어딨죠? 여기요. 여기 근데 뭐 없네요. 대탄 하나 남아요. 8배 남아요 혹시? 어 저 8배 남아요. 아 네. 저거 좀 부탁드릴게요. 잡아 잡아. 대탄 먹어야지. 얘가 걍가보다 걍 친구. 남았지. 리픈 거 안 입었네. 에스엘 가야겠네요. 저 SR SR. s병기 8배. 개머리판도 좀 부탁드릴게요. 개머리판 여기요. 감사합니다. 찬띠 드릴게요 없으시면 버리셔야 될 것 같고. 손잡이가 없네 이래. 가시죠. 가야겠는데. 없네. 일단 저는 버기 끌고 갈게요 그러면. 네. 자 파밍이 차려고 마이크 off 마이크 off 다리에 곱만 하러 갔나애네 자 한 데가 없네 뛰어가야되나 다리 여기 있지 않을까 차 소리 차 소리 그쪽이요? 사바님 있는데 연두핑 쭉 지나간거같아 저기 올라가네요 다리쪽으로 레토나 한대 넘어갔어요 한 대 더 다 빼갔네 다음 자격증은 뭐지 않네요 얘네가 배타고 가지 않을까요? 통달 안 사고 있겠네 차 소리 저희팀 먹이죠? 네 다리쪽에 먹이 하나 또 있네요 뭐야 다리쪽에 먹이 하나 있겠는데 한 달도 있겠네요 배를 타고 가야겠죠 저희 3번이면 들어가야겠죠 3번이면 타요 일단 네 사기 좀 더 끌고 올게요 배 타들고 오토바이 있는데 여기 이용하니까 아 백포 토당 있을텐데 배주 있는 확인 좀 해볼게요 저 배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아 왼쪽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다리 왼쪽에 맞아요 여기쯤? 아 차 여기 배 있네 여기도 데려갈게 한 분 한 분 타세요 한 분 자 지금 것 탈게요 오 안 돼있거든요 저기 아 여기있다 없으네 아 여기있다 없으네 안 돼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깨지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한 분 보고 가실래요 그냥 아 네 여기있을땐에 조심하시고 안 되셨을땐 한 분 밖에 안 넘어가지고 안 들었으면 좋겠네 안틀린 느낌이네 오 느낌 좋아요 오 안틀린 것 같네요 아니요 тов상가 없나 아 오 4배다 4배율. 하나 남아요. 4배율. 필요하신 거 있나요? 없음 버리게. 네. 네. 버릴게요. 4배율. 무거워라. 여기도 안 털린 것 같아요. 문 다 닫혀있네. 네네. 그렇네요. 입도 멀쩡한 거 없나? 어떻게 알 터셨네. 이 쪽가. 기름뽕 하나 챙기고 랩판 하나 또 남아요. 네. 네. 여 차고 집에 개머리판 있어요. 기운판 스크 써봐야겠다. 앵글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랩판 하나 또 남아요. 네. 하울탄대. 멀리 차 소리. 하울탄대. 아까 제가 들었어요. 여기 이쪽 새 거 있대요. 네. 여기 좀 탈고 불러 갈게요. 저요. 저. 산축해진 거. 네 있어요. 네. 앵글 저 루키님이죠? 네. 다음 자기장이. 어이구. 찾다야되나? 그렇게 뭔 건 또 아니라가지고. 네. 뛰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 앞에 줄게요. 앵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상품파센티 필요 없으시죠? 네. 있어요. 다음. 체크카드 필요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에 털어서. 버릴게요. 괜찮아요. 차를 타는 게 낫겠죠? 뛰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에 버기 한 대 있네요. 어차피 다 털었으니까. 쭉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또기 또. 빨간 맛 있네요. 왼쪽에. 잠깐. 그거 뭐 가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 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띵니 또가. 다. 수이머 있는데. 오우. 이제 좀. 힘드네. 여기 뛰.. 뛰실 건가요? 뛰는 곳도 좋겠는데. 일단 버기. 버기라서 일단 저는 뛰고 있어요. 네. 저는 뛸게요. 그러면. 어. 앞에서 스크슬 싸우는데. 멀었어요. 아. 앞에 집에 있네요. 아이토나도 있고. 아. 잠깐만. LW 방향. 여기. 2층에 있어요. 1층에. 왔다 갔다 하네. 움직인다. 일단 안 쏠게요. 다시야. 다시야 옆으로 빼놓으려나 보다. 앞쪽에 파밍 중 한 놈. 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가지고. 멀리 다시야 가는 쪽에 사람 하나 더 있고. 네. 쏴도 돼요? 저 다샤 있는 놈 쏠게요. 네. 기절. 샤는 안 쏠게요. 일단. 네. 네. 여기 붙어야겠다. 저기 총 3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건물이 어디 있으려나. 건물 안으로 쬐어요. 확인. 건물 안에. 하나 1층에. 저기 뭐야. 네. 저 왼쪽 건물에도 들어갔어요. 왼쪽 저기. 쬐게요. 옆으로. 갈색. 갈색 건물. 네. 어. 2층에 있어요. 확인. 3층 올라오네요. 2층에. 아. 확인. 오는데. 어느 집이지? 상에 기고 있고. 카고는 어디 있어요? 카고는. 빨간 집. 아. 2층층. 하나 기절. 노란핑 옥상. 노란핑 옥상. 좀 크게 돌게요. 오른쪽으로. 노란핑 옥상하고. 지금 여기 연두핑. 하나 들어갔어요. 제가 기절 시켰어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아. 네. 저 그거 붙을게요. 노란핑 나왔어요. 노란핑 나왔어요. 노란핑 하나 더 붙네요. 오른쪽으로. 노란핑 나왔어요. 지금 연두핑 있어요. 연두핑에. 기절. 뭐 이렇게 헤드가 터지지? 핵을 의심받겠다. 핵을 의심받겠다. 왜 헤드. 왜 헤드. 왜 헤드. 하나 여기 있어요. 밖에. 킬. 어흐. 다 사망하고 있어요. 핵 의심 받는 거 아니야? 저 이상해. 뽀에 계속 떠가지고. 괜찮겠지? 불안하네요. 신고받을까봐. 여기 있네. 기름통 버리고. 어. 자기장. 오탄 다 없어졌다. 오탄 좀 주세요. 네. 저기요. 저기요. 저기 장. 나 밑에 있네. 밑에 또 있네. 어. 음료수 많네요. 실행하자 봐야지. 와. 잘 먹고 살았구나 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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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조끼 새 거다. 아. 잠깐. 이 조끼 좀 먹을게요. 자. 필리 계속 올라와서. 필리 계속 올라와가지고. 먹으려면 사라지네요. 어. 차소리. 조지죠 쟤. 지나가는걸로. 일단 저희 다시야. 아. 그냥 뛸까요? 어딘데요. 아. 저 뭔데요. 차타 될 것 같아요. 가는길 막고 싶지 않아. 한 대도 있지 않았어요 얘네. 뒤에 다시야 있어요. 다시야 타죠 저희. 좀 위험이 안 돼. 어. 아파라. 그러면 제가 유에이지를 탈게요. 그. 불. 연기내지 않나요 그거 지금. 네 연기나요. 타다 터질 것 같은데 그거. 타다 터질 것 같은데 그거. 부상 좀 필요하신 분. 부상 좀 많잖아. 다. 충분히 있어 부상은. 네. 네. 여기있지. 여덟 개네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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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지. 여기. 어디 갈까 저희. 어디 가요. 네. 네. 팔각정은 있을 거고. 자랑. 잠깐 주차 한 번만 잘하세요. 네. 네. 저 피 좀 채울게요. 어디로 갈까. 네. 아까 으룩키토트다 했으셨나요. 네. 두 개 보이던데 아까. 으룩키토트 두 개 보이던데. 아.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안 되셨어요. 저도 없어요. 네. 전 옷 한 번 챙겨왔습니다. 아 네. 가시죠. 일단 저희 그냥. 외곽으로 돌아야 될 거 같은데. 산으로 올라갈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돌아갈게요. 1초. 잘 되시네요. 저기. 2초. 1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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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1초. 3초. 4초. 1초. 4초. 4초. 9초. 5초. 5초. 먼저 너무 귀엽다 어 바로 앞이네요 자기장 저희 옆에 팔각점을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찬성이네요 찬성 있어요 M 방향 옆에 빨간 맛 아 됐다 아 거의 터졌어요 밭에 터진 거 하나 있고 빨간 맛 아 됐다 네 빨간 맛 자기장 밭 아니에요 아 밭이에요? 아 아까워라 맛있어 보이는데 네 멀리 송소리 그 송소리가 M 방향 네 M 방향 아 확인 저기 있네요 뭐요? M2354생 그 밑에 저희 언덕 밑에서도 송소리 땄어요 언덕 밑에 친구들이 아 벅이랑 다시아랑 겹쳐있네요 아 다시아래 그 분용차랑 밑에 차 맞네요 지금 내가 가면 안되겠다 지금 저 다시 다시아 있는데 한명 뛰어갔어요 도망갔어요 네 일단 밑에가 조용하네요 어 안조용하구나 어디야 바로 밑에 있을건데 하나 아 아 아 아 너만 풀어갔어 진짜 나무 쪽에 있죠 아 저쪽에 숨고 왔네요 코리안이 보면 좀 뒤쪽은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아 너무 들어갔다 왜 이렇게 못 참고 들어가지 내가 아 가까운데 이거 LB사인데 가까운데 어 어 잠깐만 조심하세요 블랙은행도 가진다 이거 바로 언덕 밑에 있어요 아 올라오실 수 있나 갈게요 글로 지금 잠깐만 제가 올라가 볼게요 돌아서 자교장 오네요 차이상 때문에 밑에 있는거에요 네 바로 밑에 안돼 죽었어 빠져야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 건너편에 하나 있네요 앞에 우리 차에 있는데 우리 차에 있는데 바이디 하나 지금 S5님 가고 있어요 뒤로 좀 빠주세요 와 와 왔던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불러온다 이분들 잘하신다 뭐야 어 저기 운행아 지금 155방향 물 뛰어요 지금 아빠 M이 사갔네요 이쪽으로 저희 내려갈까요 아우 아우 가기 나왔네 아 오른쪽에 있었다 안돼 오시면 총 맞을텐데 괜찮시려나 괜찮습니다. 살리고 봐야죠. 네. 저기 멀리 보이거든요. 살짝 오른쪽이 없으면 쓰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유성 45초. 바로 뒤로 뛸게요. 저 앞에 차 먹고 원팬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25초. 100명 남았네요. 한 스쿼드랑. 그게 뭐네요. 하삼인가? 차 하나 오고 있어요. 하삼이 1. 한 대 오네요. 소리. 로킹이 되게 잘 쏘신다. 기름없다. 아 기름없다. 박스하네. 왼쪽 왼쪽. 왼쪽 차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다시아 쪽인가요? 예. 다시아 쪽입니다. 네. 저. 다시아 쪽에도 있고. 앞에. 저기 네토나에도 하나 있어요. 고마워. 4명. 둘둘 남았어요. 픽힝. 픽힝. 아 시체다 저거. 하하하. 차이 좋네요. 둘둘. 어 물어, 어 물어. 후원 어 물어, 어 물어. 사 뒤에 있네요. 아니 물어. 장치 맞나? 저 능선조. 네 확인해요. 금방 나무에 있어요. 나 문을 하나 봤어요 아 저기 둘이네요 마지막 좋아요 우리 팀 잘한다 오 뭐야 아